자, 2등! 들어가, 들어가, 2등! 큰 이동해, 2등! 이특 씨 오늘 원숭이네, 원숭이. 야, 어떻게 내려올라고 그래? 어떻게 내려가! 야, 이특아, 어떻게 내려올라고 그래? 야, 어떻게 내려오라고 그래? 내려가, 내려가야죠. 제가 내려놓고는 안 되었어요. 갑시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특 씨 알아서 내려오라고 그러고. 자, 삼식이! 삼식이 앞으로. 네. 문화유산. 문화유산에 관한 문제. 저 오디오에서 조용히 해주세요. 아, 이거.